NFT 시대 유저와 UXI라는 내용으로 이야기 나누게 된 스카이 테크놀로지의 김경민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게 된 것은 앞단에 나왔던 많은 이야기들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라이브를 했던 방금 그 영화의 속에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오랜 시간 준비해 왔지만 대중들에게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기술 새로운 컨텐츠를 맞이하는 그들의 입장에서 많은 언어들 중에 UXI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들을 좀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기존의 넷마블이라는 곳에서 모두의 마블이라는 게임을 개발하고 글로벌 총괄을 진행했었습니다. 저희 조직에서 모두의 마블을 준비할 때도 아직은 싱글 게임들이 모바일 게임들이 많이 나와있긴 했지만 실시간 네트워크 게임은 처음이었기도 했고 아직은 또 스마트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았는지라 그 당시에도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 기존에 알고 계셨던 익숙함으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던 지라 오늘 이야기와도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는 스카이 테크놀로지에서 C 에어소를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 스카이 테크놀로지에서는 스카이 플레이라는 글로벌 컬처 컨텐츠 NFT 플랫폼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또 계열사인 스카이 엔터테인먼트에서는 또 게임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 좀 더 유저한테 편한 NFT 게임은 무엇인가라는 고민들이 오늘 강연으로 이어졌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그 UXI가 대중화에게 미치는 영향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리마인드하는 자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저희가 UXI가 대중화에 미치는 영향에서 일단은 저희가 IT 쪽에 있으니까 좀 더 익숙한 소재인 컴퓨터가 어떻게 대중화가 되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애니악이라는 처음에 거대한 스케일의 계산기 전문가들이 썼던 어떤 공학 계산기가 현재에 이르러서 대중화가 되었던 큰 계기는 하단에 배치되어 있는 사용자에게 익숙한 사용 환경, 마우스라는 어떤 맥힌토스의 제안으로 인해서 애플이 오늘날의 위치에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윈도우즈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GUI가 대중화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고 GUI를 선두한 기업이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인 것 같고요. 또 비슷한 내용으로는 인터넷도 있겠습니다. 지금 컴퓨터의 대중화 이윤에는 인터넷의 대중화가 있었는데요. 초기에 인터넷의 이름은 아파넷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아파넷은 전략, 군사용으로 준비가 되었다가 그중에 일부분이 네트워크로 준비가 되었고 그것들이 또 대중화 되었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술 기반의 언어들이 WWW라는 유저들에게 익숙한 앞단에 WWW만 치면 자기가 원하는 장소의 정보들을 볼 수 있게 됨으로써 인터넷의 대중화가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이런 가상현실이라든지 NFT를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까지 된 중요한 과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구글은 자기들의 어떤 검색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가장 누구도 고민할 필요 없이 검색 차원화를 띄우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고수하고 있는 부분이 가게들이 위치하고 있는 지휘화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어필하고 있지 않다라는 반면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NFT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는 사실은 블록체인이라는 시작이 오래됐었고 또 작년부터 시작해서 NFT라는 얘기부터 쭉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나마 좀 우리한테 익숙한데 실제 이것을 지금 맞이하게 되는 대중들에게는 이 NFT가 어떤 의미일까라는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비로소 올해부터는 많은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 베이스가 아닌 게임 유저들이 NFT라는 좀 생면한 기술과 이야기들을 마주해야 될 텐데 그러면 저의 입장에서 처음에 이 NFT를 맞이할 때 느낌이 무엇이었는가를 좀 되짚어보면서 자료들을 모아봤습니다. 먼저 소비자 입장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것은 좀 근래에 이런저런 P2E 게임으로 시작된 망카페의 이야기들인데요. 코인으로 검색을 하면 적지 않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누군가에게 코인을 검색을 해봤겠죠. 남편이 비트코인을 하나 봅니다. 남편 어떡합니까 묻고 있고 또 밑에도 남편은 또 다른 코인 한다는데 말려야 됩니까 상당히 많아요. 엄마의 입장에서 보고 있고요. 또 무돌 같은 키에서는 돈 벌었어요 그러면서 물려가게 됐는데 결국 이 커뮤니케이션에서 남편의 비트코인을 걱정하던 이분은 밑에 코인 노래방이 땡겨오라는 부분을 보시면서 아마 노래방을 가시지 않았을까. 우리가 기대하는 유저의 어떤 정보의 이슈라이징에서 전혀 중요한 고객들이 우리가 필요하는 생태계로 유익되지 않고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았을까. 직관적이고 전문적이지 못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부재하기도 하고 또 좋은 정보를 얻었다고 치더라도 그 실질적인 정보의 액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격이 돼 있는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그래서 내가 좋은 정보를 잘 정리하고 어떤 어떤 허드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내가 만들어야 할 때 여러분들이 혹시 메타마스크나 로니나는 가상 지갑을 만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IT에서 꽤나 오래 있었는데 이 지갑을 만들면서 진짜 키보드를 던졌었고요. 저희 개발 조직원들에게는 저희가 발행한 토큰들을 좀 지급하기 위해서 이 지갑을 만들라는 큐를 들었고요. 그렇게 주소를 달라고 했었는데 한 50% 정도가 당일 오후 정도에 지갑 조수를 주셨고 나머지 한 30% 정도 그 다음 날 나머지 20%는 결국은 제가 직접 가서 지갑을 만들어줬습니다. IT에 근무하시는 분도 이런데 이런 정보를 가지고 오신 망카페드나 우리의 대중적인 캐주얼 유저들이 이 지갑을 만들면서 최소한 50% 이상은 이격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 보이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또 어떤 힘든 점이 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개발을 준비하고 게임을 서비스해야 하는 입장에서 많은 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기존의 블록체인 엑시나 나인 클로니클의 기반을 보면 클라이언트가 담당하던 영역을 클라이언트에 담당하는 영역과 서버가 담당하는 영역 중 게임 서버가 담당하는 토큰이나 NFT의 민팅 영역에서 어쩔 수 없이 블록체인으로 넘어가야 되고 블록체인에서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스마트 컨트랙트에 필요한 시간들이 통상적으로 TPS 400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어떤 시간이냐면 실제 제가 플레이를 해봤을 때 한 10초 정도의 게임을 합니다. 10초 정도의 웹게임을 하고 나면 약 20분 정도의 아이템을 받는 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어떤 게임들은 그런 시간이 허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많은 게임들은 실시간으로 아이템을 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다시 인테레이션을 받아야 되고 다음 유저의 플로우로 넘어가 줘야 되는 것인데 이런 시간의 느림이 많은 연결할 수 있는 게임의 장르의 제약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클라이언트 비단 그런 연결점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를 준비한 SDK를 연동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생소한 블록체인이다 보니까 서버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띄어야 되고 이걸 띄었을 때 다시 서버와의 클라이언트 연동 부분을 재조립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다 잘 됐다 치고 이렇게 하면 NFT 경제 설계는 잘 된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오롯이 개발사의 몫으로 남겨졌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렇게 이런 우여곡절 끝에 NFT 등록을 했더니 잘 된 것인가? 저희가 여러 NFT를 만들었던 선배 개발자들과 그 선배 분들의 조언을 여쭤면서 들었던 되게 충격적인 부분이었는데요. 저희가 과거 게임을 만들 때 보면 4번에 있는 NFT 컨텐츠 릴리즈라는 영역을 앞서서 외부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자기만의 무기를 오랜 시간 공들여서 만들고 이제 거의 론칭 직전 한두 달을 앞두고 저희는 사전 예약이라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게 되죠. 기존에서는. 그리고 그때 즈음에서 이제 공식 커뮤니티를 만들게 되는데 이미 그때가 되면 커뮤니티에서 어떠한 제안을 주더라도 수렴해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수렴의 형식을 보여주면 되게 제안적으로 수렴이 될 거고 커뮤니티는 프로모션용으로만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NFT의 생태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 정반대가 되어야 되더라. 먼저 어떠한 컨텐츠를 어떠한 서비스로 유저한테 어필을 할 것인가에 대한 설계부터 유저들의 참여가 필요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NFT 커뮤니티 운영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NFT 커뮤니티 흔히들 알고 있는 디스코드나 트위터 등에다가 셀럽들 그리고 되게 영향력 있는 분들을 모셔서 미리 이 컨텐츠에 대한 홍보를 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 개발사들이 과연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는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들을 가지고 이런 프로세스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NFT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사용자에 대한 고민의 GUI가 되게 중요하다. 앞서 컴퓨터나 인터넷의 대중화를 선도했던 기업들이 지금 현 포지션을 보는 것처럼 이 대중화를 어떤 모습으로 유저한테 편의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NFT가 나옴으로써 유저는 그동안의 게임 유저는 즐김에서의 게임 유저가 아니라 수익 대상의 게임이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가성비를 틀림없이 따지게 될 텐데 UI나 UXI가 불편했을 때 발생되는 허들에 대한 비용은 누가 감당할 것인가 허들에 대한 비용이 적은 곳을 당연히 선택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이 고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들을 저희가 쭉 준비하면서 처음에 저희 게임 하나 정도를 런칭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런치패드의 NFT 플랫폼은 결국 저희가 이 고민을 정리하면서 스카이 플레이라는 플랫폼으로 좀 귀결이 되었습니다. 비단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 저희 게임뿐만 아니라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많은 게임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이 되었었고요. 아울러 게임 유저도 지갑을 만드는 허들, 커뮤니티를 찾아다니는 허들 그리고 자기가 뭔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검사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플랫폼에서 모두 제공할 수 있게끔 하자 해서 게임뿐만 아니라 이 플랫폼 전체를 아우른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UXI로 판단했다라는 것이 오늘 고민들에 대한 어떤 한 가지의 예가 되겠습니다. 펑션들을 좀 정리해 놓은 것인데요. 저희가 지금 필두로 세워놓은 어떤 UXI의 캐치프레이즈는 OAAS입니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한 개의 API로 모든 서비스를 쓸 수 있게 되고요. 게임 유저 입장에서는 한 개의 계정으로 모든 서비스를 쓸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좌측에 보이는 파란색 영역들이 개발사들이 쓰게 될 부분입니다. 당연히 플랫폼을 가용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약간 인디 쪽이라든지 아직 개발에 대해서 NFT에 대해서 장악한 어떤 설계가 어려운 부분에 대한 런치를 도움을 드리는 런치패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마켓플레이스에서 NFT 세일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 결과에 대해서 플레이 매트릭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드뿐만 아니라 포럼에서 한 개의 계정으로 모든 유저가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예를 들자면 게임을 서비스를 하고 네이버 공식 카페에서 글을 올리신 부분들의 계정은 연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유저가 어떤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개의 계정으로 모든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게임에서 어떤 액션을 했던 유저가 포럼에서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정성적인 데이터를 정량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연결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게임 유저 입장에서도 상당히 편합니다. 게임으로 입장을 하시던 포털로 입장을 하시던 한 개의 계정을 만들면 모든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지갑도 별도의 과정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허들이 낮기 때문에 이 서비스의 이용이 편리해지고 저희가 지금 연동이 되어 있는 약 8개의 개발사의 게임들로 인해서 유저는 충분히 컨텐츠 풀을 즐길 수 있다는 전략으로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에 대한 조금 더 설명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알파 버전이 지금 12월에 론칭이 되어 있고요. 3월에 베타 버전 론칭 예정입니다. 3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월릿과 NFT 연동이 가능할 텐데요. 마찬가지로 유저 인터페이스에 접근해서 기존 유저가 어떤 부분에 익숙할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좀 구글 플레이어에게는 죄송하긴 하지만 이미 그분들이 많은 시장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그런 학습허들들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학습에 대한 스키마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모습을 그렸을 때 유저는 별도의 학습 없이 이 플랫폼을 이용하기에 도움이 될 것이다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런치패드인 부분입니다. 지금 하단에 여러 게임들이 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미 런치에 대한 확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도 하지만 기존에 저희가 자동화가 되면 인디게임 속에서도 자기의 게임을 어필하고 런치패드를 통해서 포럼 운영을 통해서는 유저의 커뮤니티에 끌어올 수 있을 것이고요. 전략적 NFT 출시에 대한 저희 쪽 가이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발 중기 단계에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출시 직전에는 생태계 전체의 바이럴과 함께 거버넌스 테스트 운영을 하면서 직접적인 게임에 대한 피드백을 얻으면서 관여도를 올릴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릿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인터페이스를 좀 저희가 맞추고 있긴 한데 저희가 바라봤을 때 기존 월릿을 쓰는 입장에서는 익숙할 수 있으나 정말 게임료들이 이걸 바라봤을 때 좀 편할까 익숙할까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가지고 그 두 그룹이 모두 납득할 만한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마켓플레이스입니다. 당연히 모든 계정이 하나 연결이 되어 있고 또 1APR이 운동이 되어 있다 보니까 게임 DB에서 나오게 된 민팅에 대한 NFT는 유저는 별도의 허들 없이 바로 NFT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크로스 블록체인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마켓에도 또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지갑으로 연결해서 보낼 수 있는 구조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좀 앞에까지는 여러 서비스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좀 믹스 매치 데이터 볼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이 좀 그나마 좀 특이한 부분이 될 수 있겠네요. 저희 같은 경우는 포럼이 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포럼 내에서 특정한 게임을 플레이했을 때 자기가 원하는 그 게임에 대한 정보를 마치 네이브 카페와 게임이 붙어있는 형태로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자기가 필요한 정보들을 되게 고급 정보들을 빠르게 얻을 수 있고 개발사 입장에서도 필요한 이벤트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모두의 마블 같은 경우는 펜하트 이벤트 이런 것도 했었었는데 그럴 때 보상이 되게 막연했어요. 그래서 게임 내 보상을 주기 위해서 별도의 유저 아이들을 수집을 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했었는데 전혀 그런 과정이 필요 없어지고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 토큰으로 리워드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유저들은 굳이 게임 플레이나 혹은 토큰 상에서 결제가 없더라도 이런 리워드를 통해서도 생태계로 유입이 되게 됩니다. 일단 자기가 받게 된 거버넌스 토큰의 가치가 증가되는 것은 누구나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유입을 해서 생태계 전체가 생태계를 기회를 하게 되고 그 기회의 어떤 모습이든 간에 보상을 줄 수 있는 모습으로 구조를 짜 나오고 있습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간략히 정리해놓은 건데요. 한 예로 저희 스카이 포털 내에 10개의 게임이 있다 가정해보겠습니다. 그중에 A라는 유저는 3개 정도의 1번, 2번, 3번 게임을 하고 있고 당연히 플레이 매트릭스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수익률을 내고 있고 어떤 플레이를 했으며 어떤 보상을 받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4번부터 10번까지의 게임에서도 간략한 지표를 볼 수 있는데 기존에 한 예로 크로스 프로모션을 예를 들어 봤을 때 A라는 되게 큰 유저풀을 가진 게임과 B라는 신생 게임이 있었을 때 A라는 큰 유저풀을 가진 게임 안에서 B로 플레이하고 오시면 보상을 드릴게라는 CPA 형식의 이벤트를 많이 했습니다. 해보면 결국은 B라는 게임에 남는 유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플레이 매트릭스는 그런 지표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면서 유저가 내가 하고 있는 1번 게임보다 지금 새로 출시한 7번 게임이 수익률이 상당히 괜찮은데 플레이 해볼까라는 되게 합리적 의사결정을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GUI를 제공한다는 부분에서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앞에 내용들을 좀 간략히 정리를 해보면 앞서 위믹스나 샌드박스나 오픈 CS도 상당히 좋은 기능들을 잘 구현해 주시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이한 점으로는 OAAS가 있다 그리고 포럼이 있고 BI가 제공이 된다 그리고 좀 상계에 있는 기능들이 하나로 잘 합쳐져서 유저의 전체적인 동선을 고려하면서 플랫폼을 구현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큰 마일스톤은 작년까지 저희가 2018년부터 메인넷을 개발했습니다. 실제 저희 자체적인 메인넷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스카이 플레이라는 알파 리이지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계획은 주요 게임에 대한 연동 한 8개 정도의 연동을 마치고 그러면서 올해까지는 플랫폼 자체의 안정화에 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메인넷을 확장하고 플랫폼 안정을 한 다음에 2023년부터는 마치 구글이나 애플처럼 자동화된 APM의 연동을 하게 되면 어떤 게임이든 붙을 수 있도록 또 특정한 상황에 따라서는 럼치 패드를 가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고요. 그런 트래픽이 충분히 구축이 되었을 때 2024년부터에서는 전체 트래픽을 이용한 메타버스 환경을 구성을 한다는 게 큰 로드맵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메인 네트워크의 부분인데요. 당연히 크로스체인 네트워크 시스템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폴리곤 기반의 네트워크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저희 게임 쪽에서는 주로 저희 메인 네트워크를 쓰고 있고요. 폴리곤 기반에서 한 개의 블럭을 한 번에 한 개 정도를 생산한다고 치면 저희 특허 같은 경우는 똑같은 스마트 컨텐이팅이 일어날 때 동시에 26개의 블럭을 생산합니다. 기본적으로 20배 이상 빠르고요. 실제 TPS가 7500 정도가 나오고 있고 국내 특허를 가지고 있는 메인 네트워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전체적인 노드를 확장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NFC 대 유저와 UX 사이에 있어서 대중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될 것인가 사용자에게 익숙한 GUI는 신기술을 대중화할 수 있고 그것들을 손도하는 업체가 그 시장을 압도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때문에 현 시점은 GUI의 고민이 중요하다. 개발자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모두를 만족시키는 NFT GUI를 고민해 보시기를 같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